안녕하세요. 인천대 김준희입니다. 오늘 여기서 작업하고 있고요. 개인전 준비를 위해서 어떻게 마산을 관련되는지, 어떻게 준비를 관련되는지, 어떻게 전신이 준비된 지구 과정을 대본 전시에 다 했습니다. 그래서 축소문형, 경연, 사람들끼리 연습을 한번 해보실 수 있고요. 저는 내일 갑니다. 그래서 아마 못 보실 텐데요. 그래도 여기에 제가 얼마나 힘들게 준비를 했는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꼭 와주셔서 이번 전시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